드디어 나온다. 얘는 딱 봐도 몸이 되게 근육질처럼 보여요. 저 틀이 벌써 다른데. 다른 거 보려는 건 아니에요. 우리 저 친구 나오면 두 마리가 나왔을 때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볼 거고 누가 피하고 싶어하는지를 볼 거고 피하려고 하는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짖는지 달려드는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 쉘이 준비해 주세요. 우리 저 용선 선생님 나와주세요. 용선 님이신가 보다. 그 정도로 심각한가 봐요. 선생님 여기에서 줄잡고 대기하고 계시고 우리 쉘이한테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거를 한번 확인할 거예요. 오, 나왔다. 오, 내가 왜 가슴이 벌렁대냐, 이거. 봤다, 봤다. 보고 가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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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 만만치 않아요. 제가 탁 탁 탁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? 바우스 할 것 같은데. 지금 이거 엎드린 거는 좋아서 엎드린 건 아니에요. 줄 꽉 잡아요. 줄 꽉 잡아요. 줄 꽉 잡아요. 왜냐면 지금 저게 공격하기 전에 자기 몸을 숨기는 걸 수 있어요. 돌격하려고 그래. 우리 쉘이 같은 경우에는 입 모양이 텐션돼 있어요. 귀도 뒤로 가 있고요. 오케이, 얘는 시작이 됐네요. 벌써 공격이네. 하고 있는 거네. 정신적으로 하고 있네. 얘는 시작이 됐네요. 쉘이는 분리한테 온통 집중이 가 있는 것 같아요. 좋아요, 우리 이렇게 해보죠.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와주시겠어요? 우리 보호자님은 저 기둥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. 어머, 안 간다.